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포항 한옥공원입니다 이륙하러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륙하면 우리 동네가 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이륙합니다 내려가서 이륙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잡아주시면 더 힘듭니다 그냥 혼자 나갈게요 잡아주셔야 확 떨어뜨리면 난리 부거든요 안 떨어지시면 됩니다 그냥 혼자 갈게요 옆으로 조금만 나와주십시오 옆으로 조금만 더 나오시죠 옆으로 조금만 더 나오시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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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4.5 아 자, 갑니다 4 방방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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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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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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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를 좀 높여 볼까요? 고도를 운영하는 곳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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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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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